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미우라 아야꼬의 설령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해가 지났다 새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와구라한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또 부호는 마음이 꺼림칙한 채 삿보루에서의 첫 설을 맞았다 그러나 미우리의 일이 마음에 걸러서 즐거워 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련만 몇 번이나 또 부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초의 휴무가 끝났다 와구라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않는다 또 부호는 차츰 불안해졌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또 부호는 자기가 미우리와 함께 갔던 것이 나쁘지 않았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사와의 혼담을 거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와구라의 집에 갔다는 것은 아주 염치 없는 무신경자로 여겨졌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또 부호로서는 가기 어려운 곳에 갔던 셈인데 와구라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를 일이다 미우리 보좌에게 잘 일러줘서 둘이서만 사과하게 했던 편이 낫지 않았겠나 하고 또 부호는 후회했다 반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다 출근하니까 사무실 안이 묘하게 들뜬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모두들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부호는 혹시 미우리가 용서받았나 하여서 순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애석하게 되었어 주임도 끝내 아사히가와로 영전이 결정된 모양이니 말일세 옆에 동료가 속삭였다 뭐? 와구라 씨가? 또 부호는 길을 의심했다 와구라가 어디인가로 영전되는 날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나 위로부터 평판이 두루 좋은 와구라가 이대로 사뽀루에 있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상사로서는 땀을 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좋았다 때문에 노보호가 지금 놀란 것은 영전 때문이 아니었다 와구라가 사뽀루를 떠나게 되면 이제 미우리 미네요시의 붓기는 바랄 수 없게 되겠기 때문에 절망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자 그런데 손을 짚고 있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나쁘게는 되지 않을 테니까 확실히 와구라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했다 한대 그것은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던가 생각하며 노보호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커다란 한방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다 노보호는 쓸쓸했다 와구라 정도의 사나이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말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형언기 어려운 외로움이 몰려왔다 와구라에 대한 기대가 배신당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쓸쓸함과 함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공허함도 있었다 그렇게 쉽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것이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와구라 네이노스께는 분주한 모양으로 종일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도 먹고 노보호는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와구라가 어느새 다가와서 노보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눈짓으로 와구라는 노보를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끝내 아사이가와 행으로 정해졌네 의자에 앉자 와구라는 말했다 축하합니다 노보호는 약간 냉랭한 태도로 머리를 숙였다 어려운 것이 관리생활이라고 난 아사이가와가 추운 고장이어서 그리 환영하지 않는데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고 잠잠했다 노보도 잠잠히 있었다 와구라는 말을 안는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노보호는 그리 마음속을 알 것만 같았다 미요리의 일은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려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처음 맞는 겨울이겠군 불쑥 와구라가 말했다 노보호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네 춥지? 아니요 아직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춥지 않습니다 음 다시 와구라의 말이 중단되었다 저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요? 음 있지 용무가 있어 중요한 용무 두 가지가 있네 와구라는 씽긋이 웃었다 어떤 용무인데요? 나간호군 자네는 정말 놀라운 사나이구먼 우리 비사처럼 건강해서 아이를 며칠하도 낳을 수 있을 만한 처녀는 거절하고 언제 낳을지도 모르는 환자인 여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놀랐지만 이번에 또 두 번째 깜짝 놀랐네 무사족 출신인 자네가 시멘트 바닥에 손을 짚고 앉기까지 해서 그 변변치도 못한 미요리란 녀석에 구명을 했지 더욱이 앞으로 미요리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도 함께 직장에서 물러서겠다고 확연하게 말했어 정말로 깜짝 놀랐네 와구라는 노보를 찬찬히 보았다 노보는 머리를 숙였다 얼굴을 보면 얌전한데 말이야 나도 여러 종류의 사나이를 보았지만 너 같은 녀석은 처음일세 누구도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너만은 마음으로부터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했네 그렇게 무서운 사나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도 어지간히 바쁘게 뛰었어 나간호군 미요리는 아사이가와로 데리고 가겠네 네? 아사이가와예요? 그래 여기서는 그 녀석도 근무하기 고통스러울 거야 아사이가와에 데리고 가서 근성을 두들겨 고쳐주겠네 그 녀석에게도 전근 명령이 내렸지 와구라는 호주머니에서 등굴게 마른 사령장을 꺼내서 탁탁자 위에 놓았다 노보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일어나 와구라에게 큰 절을 했다 고개를 가장 깊게 숙여 인사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노후 부은은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아니야 인사를 받는 건 아직 이르지 싫은 말이다 나간호군 나는 단념이 빠른 사나이로 자처해 왔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네가 단념이 되질 않는군 자네를 사뽀루에 두고 가는 것이 못내 아까운 거야 자네와 같은 부하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리란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렇다네 자네도 아사이가와에 와줬으면 하는데 어떨까 또 부은은 대뜸 대답할 수가 없었다 미요리의 문제도 자네는 책임져 줄 생각이지 이런 말을 해서는 사나이답지 못하단 말을 듣게 될는지 모르겠다만 역시 자네도 그렇게 잘나 말한 이상 끝까지 미요리를 돌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고려해 봐주지 않겠나 또 부은은 끄덕였다 어머님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도 맛집꾼의 일가도 별고 없는지요 저는 지금 하숙지 2층에서 창문을 통해 눈이 쌓인 지붕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붕의 처마 끝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어머님 도쿄의 그 뜰에는 수선화가 피어 있겠죠 이 눈 일색의 사뽀류의 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저는 참으로 이상해진답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눈이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고 호카이도에서는 이 또한 당연한 것처럼 눈과 추위를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호카이도 사람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추위가 심한 것을 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불깃이 바짝바짝 얼고 유리창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얗게 얼어붙습니다 그 모양도 어떤 것은 나뭇잎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공작의 깃털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용돌이 치는 물결 모양을 보이기도 하여서 실로 천태 만상입니다 형언케 어려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젊은 탓인지 눈보라 치는 날도 언날도 각각 모두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맹렬한 눈보라를 향하여 등을 구부리고 걸을 때 확실히 살아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찌르듯 그리고 아플 정도로 언날에도 똑같이 긴장된 기쁨이 있습니다 어머님 이 도부는 호카이도에 와서 겨울을 맞이하니 역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창한 날씨 아래 꽃 구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쁨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팽팽하게 긴장시켜 맹렬한 추위를 이겨내는 것도 그 이상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겨울에는 저는 더더욱 추운 아사이가와에 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호는 여기에서 펜을 놓았다 스톱 위에 장작을 넣었다 말썰매의 방울소리가 소리 높이 집앞을 지나가는 것이 들렸다 또 보호는 미오리 미네요시의 일을 어머니에게 알릴까 어쩔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또 보호는 와그라의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승낙했던 것이다 와그라는 나가노군 자네는 놀라운 녀석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미오리를 위해 아사이가와 구석까지 가겠다고 즉각 대답을 하니 말이다 하고 놀라며 감탄했다 잠깐 동안 노보호는 창문에 드리워져 있는 굵은 고두름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펜을 들었다 어머님 저는 호카이도에 와서 변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상하군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이 왠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추운 아사이가와에 전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했으면서도 날이 감에 따라 그 결심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도록 어머님께서도 기도해 주세요 모쪼록 몸 조심하세요 기시모도와 마치코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다시 읽어보고 나서 편지를 봉투에 넣을 때 또 보는 문득 자기도 그 봉투에 들어가서 도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지나면 이 편지는 저 흥고에 있는 집의 대문을 통과하여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에 쥐어지게 되리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다 어머니가 가위로 봉투를 뜯고 이 편지를 읽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올랐다 또 보는 봉투에 후 자기 입금을 불어 넣고서 봉했다 4월이 되어서 눈이 사라지고 벚꽃의 5월이 끝나고 아카시아랑 나일락이 피는 6월이 되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노부호의 아사이가와 전근 소식은 감감했다 아마도 와그라 네이노스께가 후치코를 위해 전근을 연장해 주고 있을 것이라고 감사하면서도 노부호는 사령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한편 아사이가와에 가지 않고 이대로 사뽀루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매주 한 번은 꼭 후치코를 찾아가서 둘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다 노부호가 후치코에 대한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어느새 통하고 있었다 후치코와 있을 때가 노부호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처럼 생각되었다 노부호는 밖에 경치나 거리에서 본 사건 등을 재미있게 들려줬는데 후치코는 늘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일지라도 예를 들어 길가에 핀 민들레꽃 한 송이일지라도 가지고 가면 후치코는 얼굴 하나 가득히 기쁨을 나타내고는 했다 글쎄 말이에요 나가노시 저에게는 이 민들레꽃을 꺾어다 주시던 때 나가노시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민들레꽃은 어느 조용한 길가에 양옥집 앞에 있던 것 같아요 그 집 곁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빨간 구슬을 가지고 놀았죠 거기서 나가노시는 이 민들레꽃을 꺾어다 준 것이죠 저를 위해서 말해요 늘 누워있어서 몇 해 동안이나 밖을 본 일이 없는 후치코에게는 어디에나 있는 민들레꽃 하나에도 여러 가지의 풍경이 눈에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노보의 마음을 언제나 선명하게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후치코를 노보는 거듭거듭 귀엽고 착하다고 생각했다 남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후치코는 천재적이기까지 했다 아주 하찮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후치코는 한없는 상상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즐거운 동화나 시가 되었다 사과나 귤을 사갖고 가면 후치코는 그것을 손에 쥐고 계속 쳐다보았다 그렇죠 나가노 씨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의 그림물감통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림물감통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림물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후치코는 동심이 되어 기뻐하곤 했다 문병을 갔던 쪽이 도리어 기뻐질 정도로 그녀는 기뻐하는 것이었다 늘 후치코가 기뻐하기 때문에 노보도 마침내 무엇을 보더라도 후치코에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서산을 넘는 저녁해와 아카시아의 가로수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 상상만 해도 노보는 후치코와 그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냈다 이렇게 되어서 후치코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노보의 큰 기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지주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니만큼 언제 아사히가와로 전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점차 노보의 마음에 무거운 침이 되어 가고 있었다 노보에게 사령이 나온 것은 9월 초였다 코스모스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아침 노보는 전근이 발령난 것을 알았다 각오했던 일이긴 했지만 노보는 역시 가슴이 뜨끔했다 와구라 레이노스께는 후치코의 병을 알고 있다 와구라도 딸이 있으니까 후치코의 가련한 입장을 생각해 줘도 좋지 않은가 하고 노보는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대로 후치코와 헤어져서 아사히가와로 간다고 하면 와구라는 또 자기 딸을 접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노보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다 노보는 자기가 읽은 성경 구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오리 미네이오씨의 참된 법 참된 이웃이 되려고 결심한 것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몸이 건강한 미오리를 위해 아사히가와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들어 있는 후치코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었다 자기가 대신 사죄해준 덕분으로 미오리는 파면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고 생각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을 아는 채 그날 노보는 곧장 후치코의 집으로 갔다 비번으로 집에 있던 요시가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노보는 가슴이 철렁했다 요시가와 군 전근이야 식당 방으로 오르면서 노보는 말했다 뭐? 전근? 어딘데? 요시가와는 안색이 변하며 후치코의 방쪽을 돌아다 보았다 아사히가와야 노보도 후치코의 방쪽을 쳐다보았다 아사히가와라고? 하지만 너는 입사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지 않아? 응 하지만 할 수가 없어 노보는 미오리에 관해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것은 요시가와에게는 밝힐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가? 아사히가와인가? 요시가와는 앉은 무릎을 커다란 손으로 꾹 누르는 자세를 취하며 중얼거렸다 부엌에 얼굴을 내민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전근이란 말을 듣고 더듬더듬 눈물 머금은 소리를 했다 이를 어쩌면 좋은 거 정말 어쩌면 좋지? 또 보는 요시가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 두 사람마저도 이토록 슬퍼하는데 당사자인 후지코는 어떠할까 하여 염려가 되었다 이 1년 동안 후지코의 몸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렇게 모처럼 좋아져 가고 있는 몸에 지장이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 그녀에게 전근을 알리는 것은 가혹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쩌는 수 없지 뭐 회사 정리라고 하니까 말이다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는 이 대철학에는 한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나 나간옥은 후지코에게는 이 사실을 네가 말해다오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평소에 요시가와답지 않게 그는 약해져 있었다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노부우는 후지코의 방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나간옥씨 오늘 말이에요 잠자리가 방에 날아들어댔어요 몹시 기뻤어요 빛이 날 정도로 밝은 후지코의 표정이었다 이 방을 보고 노부우는 한층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방을 나는 몇 번이나 방문했던가 몇 번을 방문해도 후지코는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었다 이 정도라면 입을 열어도 괜찮을 거라고 애써 마음에 용기를 주면서 노부우는 후지코의 베갯머리에 앉았다 후지코씨 가다듬어진 노부우의 음성에 후지코는 이상하다는 듯이 맑은 눈길을 향했다 그 눈을 보니까 노부우는 노부우는 역시 말문이 막혔다 뭐라 해야 가장 놀라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까 슬프게 하지 않을까 하고 노부우는 적당한 말을 찾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얼굴이신데 맞아요 매우 난처한 문제가 생겼어요 노부우는 조금 웃었다 자기가 사뽀루를 떠나도 후지코는 여기에 이렇게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뜸 전근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후지코씨 노부우는 불쑥 후지코의 손을 잡았다 가늘고 보드라운 손이 노부우의 두 손에 순순히 잡혔다 부러져 없어질 것만 같은 보드라운 손을 잡고 있자니까 후지코의 가냘픈 생명이 가까이 느껴져서 노부우의 가슴은 빼어왔다 만약 전근을 알리게 되면 이 손은 정말로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노부우는 그 손을 감싸듯이 고쳐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평소에 나가노씨하고는 다르네요? 손을 잡힌 후지코는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저 후지코씨 노부우는 마음을 다지며 말했다 제가 아사이가와로 전근 가게 되었어요 아사이가와는 가까운 곳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문병하러 오겠어요 이 말을 듣고 노부우의 얼굴을 그윽히 쳐다보고 있던 후지코의 눈동자가 점점 젖어들어서 한껏 크게 뜬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물이 구르듯이 양쪽 귓볼로 흘렀다 후지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짝 이불을 가슴팍까지 당겼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고 끝내는 이불을 훌렁 뒤집어썼다 이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후지코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우는 모양이었다 이불을 붙잡고 있던 가냘픈 손이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 가냘픈 손이 눈물을 닦고 있으리란 생각을 하니까 노부우의 가슴은 질식할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을까 한참 만에 후지코가 이불 밑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후지코는 노부를 보고 방긋 웃었다 이상해요 저한테는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눈물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후지코의 웃는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다 축하한다고 해야겠죠 뭐 거기까지 말하고는 입술이 실록실록 경련을 일으키다가 후지코는 또 눈물을 닦았다 노부도 자기의 눈물을 닦았다 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잠시 후에 후지코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후지코씨 평생을 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마다라도 찾아와 드릴 테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나가노씨는 나를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가노씨를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후지코씨 그건 너무하군요 저는 입 밖에 내어 마음을 말한 적은 없지만 후지코씨는 알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가노씨는 건강하신데요 뭐 좋은 기회이니까 제가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싫은 말이요 후지코씨 나는 사뽀루에 오자 곧 혼담이 있었어요 윗사람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저에게는 후지코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후지코는 노보를 보았다 반드시 낳아서 후지코는 내 아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낳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낳지 않는다면 안는 대로이지 나는 일생 동안 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아요 노보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후지코에게 알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가련한 후지코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리라 새롭게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아이 그런 과분한 뭐가 과분해요 저야말로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지 몰라요 노보는 앉음새를 바로하며 말했다 후지코씨 저와 일생 동안 함께 주시겠습니까 다시금 후지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후지코는 세차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나간우씨는 건강한 분과 결혼해주세요 저를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보는 후지코 곁에 바싹 다가갔다 손수건으로 후지코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노보는 말했다 후지코씨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몸보다 마음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가 하지만입니까 인간이 인간되는 표시는 그 인격에 있는 셈입니다 손이 없더라도 눈이 없더라도 말을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만 훌륭하다면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쯤을 가지고 너무 자기를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온순함과 순진함이 있습니다 노보는 열심히 말했다 기뻐요 나간우씨 그런 말씀 듣게 되어서 기뻐요 하지만 뭐예요 또 하지만입니까 이제 다시는 하지만이란 말 쓰시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노보는 덮지듯이 후지꼬의 젖은 입술에다 입 맞추었다 후지꼬는 필사적으로 노보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버리려 했다 곧 노보가 얼굴을 뗐다 후지꼬는 파랗게 되어서 가냘게 떨고 있었다 가슴을 크게 들썩였다 후지꼬씨 노보는 조용히 불렀다 후지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나간우씨 저는 폐병 환자예요 만약 당신한테 전염 된다면 후지꼬는 키스를 받은 기쁨보다도 노보의 몸을 염려하는 데 마음을 더 쓰고 있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당신의 병은 폐쪽은 거의 다 나은 줄로 알아요 만약 전염 된다면 요시가와나 나는 벌써 병에 걸렸을 거예요 후지꼬씨 노보는 웃었다 어느새 방 안은 어둑해져 있었다 노보는 베갯머리에 호롱에 불을 켰다 호롱은 지익하고 소리를 냈고 불꽃은 약간 흔들렸다 두 사람은 묵묵한 채 서로 얼굴을 보았다 유리창이 바람에 덜컥덜컥 흔들렸다 1년 되셨네요 불스 후지꼬가 말했다 아 제가 사뽀루에 온지 말입니까 네 1년하고 2개월이죠 후지꼬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아니에요 겨우 1년 2개월 동안이었지만 제가 지내온 십몇 년 동안 즐거웠던 일 모두를 모은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후지꼬는 배시시 웃었다 노보가 아사이가와에 온지 10일쯤 지났다 사뽀루를 작게 축소한 것과 같은 도시라고 들었는데 바둑판처럼 곧게 쭉쭉 뻗은 도로들은 보기에 확실히 좋았다 사뽀루보다 작기는 했지만 사단 본부가 있는 탓인지 거리에는 확실히 활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보를 기쁘게 한 것은 9월의 하늘에 우뚝 솟은 다이세 찌잔과 독하치 닭게의 연봉 이었다 이미 산에는 눈이 내려 있었다 그 흰산의 모습은 노보의 아사이가와에서의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맑고 웅장하다고 노보는 생각했다 노보가 세든 집은 사뽀루에서와 마찬가지로 역 가까이에 있었다 보통 집으로서 특색이 없었다 하지만 집 앞 넓은 길의 한 복판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저녁 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노라면 그 나무 밑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어두울 때까지 들렸다 노보는 아사이가와에 와서 자체 생활을 하기로 정했다 언젠가 후직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취사는 노보 자신이 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느 날 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요리 미네오씨가 술에 취해 찾아왔다 아 잘 왔다 또 부엌은 기뻐하며 미요리를 맞았다 그러나 미요리는 꽤나 치기가 돌아있어서 눈꺼풀이 내려앉아 있었다 들어가도 좋아? 물론 좋고 말고 나 혼자야 사양할 필요 없어 미요리는 방으로 올라올 때 띠뚱했다 많이 취했구나 미요리군 미요리는 화로 옆에 털썩 앉았다 취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내 돈으로 내가 마신 거다 훔친 돈이 아니란 말이다 나가노군 흘끔 도보는 미요리를 보았다 나가노군 내 오늘 마신 술이 무슨 술인지 당신 알고 있나?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뭐 모른다고 모를 턱이 없는데 미요리 미네여시는 화로 잿속에 꽂혀있던 부젓가락을 휙 뽑아 들었다 미요리군 자네 오늘 어떻게 된 거지 도보는 화로에 마주앉아 있었다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그저 묻고 있을 뿐이야 내가 왜 술을 마셨는가고 아사히가와 여기에 내렸을 때 마중 나왔던 미요리 얼굴을 노보는 생각했다 어지간히 기쁜 모양이구나 같이 마중 나와있던 와그라 네이노스케가 이렇게 말하고 미요리 어깨를 두드리며 놀렸을 정도로 그때 미요리는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미요리 미네여시는 앉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다 난 말이다 재미가 없단 말이야 재미가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 일어나고 말고 당신 나가노 당신 뭐 타러 여기 아사히가와에 왔지 뭐야 미요리군 자네가 재미없다고 한 것은 내가 아사히가와에 온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당연하지 뭐야 내 옛 잘못을 아는 놈은 아사히가와에는 아무도 없었다 와구라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찾아왔단 말이다 또 보는 미요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가노군 내가 아사히가와 구석까지 찾아온 것은 내 생활을 감시하기 위해서이지 감시라니 그런 아니야 맞아 그게 틀림없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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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람의 월급 봉투를 슬쩍 하는 것 아닌가 하여 감시하러 왔지 누굴 바보 지급 하는 거냐 너 같은 것 한테 감시받지 않아도 앞으론 남의 월급 봉투 같은 것에 손대지 않는단 말이다 바보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미요리의 말이 노보의 마음에 거슬렸다 쓸데없는 말 지나치게 하면 못써 미요리군 쓸데없다고 아 내가 말하는 것 하는 짓 모두가 당신한테는 어차피 쓸데없는 일이겠지 나간호군 당신 당신의 본심 내가 알고 있어 아음 알고 있고 말고 당신은 그 와그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 불쌍한 미요리 민혜유씨가 다시 한번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땐 저도 함께 철도 회사에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이야 참 훌륭해 나간호군은 하지만 말이다 당신의 본심은 이 미요리라고 하는 녀석이 나쁜 짓이라도 하게 되면 당신의 목이 위험할 것이라 생각해서 몸을 소중히 하기 위해 이 사람을 아사히가와까지 감시하러 쫓아온 거야 미요리 민혜유씨의 주정은 점점 심해졌다 어떻게 된 거야 미요리군 내가 아사히가와에 온 것은 사령이 났기 때문이야 사령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올 수 있었겠어 흠 사령이라고 그런 사령쯤 와구라에게 부탁하면 척척 얼마든지 나는 것 아닌가 나를 아사히가와로 튕긴 것도 나가노 군의 농간이 아닌가 말이다 미요리는 파면 직전에 있었던 자기를 복지시켜준 데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그런 말투였다 미요리군 자네가 하고픈 말은 그것뿐인가 미요리의 이웃이 되려고 미요리의 친구가 되려고 후지구가 있는 사뽀루를 떠나 이 아사히가와까지 온 자신을 노부오는 생각했다 미요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어디까지나 미요리의 도움이 되어 보려 한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생각이었나 하고 노부오는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노부오는 정말로 미요리의 친구가 되려 했었다 몇 차례나 노부오는 후지구의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미요리보다도 후지구 쪽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노부오는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해 보리라 생각하였다 지금의 자기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지구였다 그 가장 중요한 후지구를 두고 아사히가와까지 온 것은 곧 미요리에 대한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진실도 미요리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 나가노군 당신은 아사히가와에 와서 내 험담을 퍼뜨릴 셈인가 자네 미요리군 자네는 아까부터 내 농간으로 아사히가와로 튕겨졌다는 등 뭐라 하고 있지만 나는 말이야 자네의 진정한 친구로 자처하고 있어 내 험담 같은 거 퍼뜨릴 이유가 없어 친구라고? 웃기는구만 당신은 저놈은 사뽀루에서 동료의 월급봉투를 훔친 손벌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야 친구 따위가 어디 있어? 미요리는 노부호의 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미요리군 노부호는 참다 못해 따끔히 불렀다 미요리군 쓸데없는 시비 작작해 그리고 술 같은 것 끊어버려 술 마시고 남에게 시비 걸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술만 마시지 않으면 넌 좋은 사람이야 옳아 이제 본심을 토하는구만 내가 술을 마시고 또 큰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라고 겁을 내는 거지 하지만 나간옥은 나는 마셔 암 마시고 말고 이 추운 아사이가와에 쫓겨와서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비틀거리며 민혜요시는 일어났다 나간옥은 한마디 더 해두겠는데 당신 나에게 은혜를 입힐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에 팔리고 싶지가 않아 현관 입구에 앉아서 신발을 찾고 있는 미오리에게 노부오는 호롱불을 가져다 비춰주었다 미오리는 날가 빠진 남학신을 발에 걸치고 쿵 하고 뿐짝에 몸을 부딪히고 나서 드르륵 소리내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가만히 가만히 있자 또 한 가지 잊을 뻔한 것이 있다 나간옥은 당신 혹시 저 와그라시의 딸에게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럼 신뢰 많았어 비에노시는 큰 소리로 웃고는 가버렸다 문은 한 뼘 정도 덜 닫혀 있었다 10월에 쾌청한 주일 아침이었다 노부오는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고 듣고 내쳐 나가보았다 사뽀류에 있을 때에도 한두 차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뽀류의 교회에서는 신자끼리는 사이가 좋았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노부오 자신이 교회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몰랐다 가르쳐주는 대로 찾아간 교회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절 자리였던 것을 빌려서 수리하여 복사관과 예배당을 만든 곳이었다 잘 뒤 잔 창살문이 노부오에게는 의외였다 노부오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삼십 명 정도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노부를 보고 아이들은 이상해하는 얼굴을 했다 노부오 역시 찬송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화복 차림으로 찬송가를 가르치고 있는 박박머리의 청년이 가르치기를 마치고 노부오에게 다가왔다 아이들도 노부오 곁으로 몰려왔다 선생님 선생님 이번에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시나요 건강해 보이는 사내아이가 노부오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아직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처음이라도 좋아요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노부오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인사했다 저는 나가노 노부오라고 합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 사는 철도 직원입니다 나가노 선생님 나가노 선생님 아이들은 왠지 노부를 자기들의 선생으로 정해버렸다 훗날 그 교회사에 서서 도를 설하면 맹렬 열성 창백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오척의 여인몸에서 철레 음성을 전했다 그런데 단에서 내려오면 온화학이 그지없어서 모두가 경모에 맞이 않게 했다 라고 씌어있지만 그 온화함이 첫눈에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일까 한 발짝 교회당에 들어섰을 뿐인데 대뜸 주일학교에 교사 취급을 받은 것은 나가노 노부오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리라 이렇게 되어서 노부오는 아이들의 소원대로 곧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미 세례받을 결의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노부오를 신자로 취급해 주었다 이 교회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노부오의 아사이가와에서의 하루하루는 충실했다 직장에서 미오리 미네오 씨가 비굴할 정도로 노부오의 얼굴을 살피고 있어서 노부오의 마음이 무겁기는 했다 그러나 노부오는 결코 미오리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취해서 달겨들었던 미오리의 말은 노부를 겸손케 했다 처음에는 화도 났고 믿기도 했지만 자기는 결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미오리의 말을 고맙다고 까지 생각했다 미오리를 구하려는 마음속에 자기의 교만한 생각도 있었다는 것을 노부오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만 가능한 한 미오리의 진실한 버시고자 했다 노부오의 세려식과 신앙 고백은 그의 크리스마스에 행해지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예배 전야 노부오는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 신앙 고백문을 썼다 거기에 또 미오리 미네유시가 찾아왔다 여전히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뭐야 연애편지라도 쓰고 있나 나가노군 벼루 상자와 종이를 보고 미오리는 실실 웃었다 연애편지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군 노부오는 웃었다 호롱불빛에 노부오의 웃는 그림자가 크게 창문에 비쳤다 그럴 줄 알았다 상대는 누군가 저 와구라의 딸이지 미오리는 무척 와구라의 딸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지 만화님 어디 사는 만화님인가 남의 만화님한테 손을 댔다가는 당신 경찰에 붙잡혀 가게 돼 남의 월급봉투에 손을 대는 것보다 죄가 무거워 노부오는 입을 한봉한 채 방금 쓴 신앙 고백문을 미오리 앞에 놓았다 읽어봐도 좋은가 미오리는 약간 망설이고 있었다 좋아 좋아 읽어주겠다면 그럼 읽어보기로 할까 남의 만화님한테 어떤 연문을 쓰는 건지 화제거리가 될 거야 미네 요시는 두루마리를 폈다 뭐라고 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야 묘한 연문도 다 있구나 집어던질 걸로 알았는데 미오리는 그대로 두루마리를 펴 나갔다 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 어머니는 크리스도 신자란 이유로 해서 제 할머니한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한 기독교 혐오자였는데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만 저는 크리스도 신자인 어머니에게 도저히 친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친자식인 저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할머니도 아버지도 급사하시는 것을 보고는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점차 죄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걸쳐 깨달은 육체적 번민 때문에 저 자신이 죄만은 존재로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제가 남보다 진실한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도쿄에서 삿보로로 온 해 겨울 추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이끼라고 하는 선생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감동을 받은 저는 그리스도 신자가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화의 문제도 이미 제 나름대로 해결해 있었고 해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데 저항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기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죄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극히 진실한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데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말씀을 오직 한 구절만이라도 철저히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고 나 같으면 이와 같은 모린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웃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를 위해 한번 철저하게 진실한 이웃이 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여러가지의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친구가 있는 아사이가와 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를 사랑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도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저 사마리아인처럼 산길에 쓰러져 있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자를 있는 힘을 다해 간호하고 있는데 왜 반발을 사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한데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뿌리칠 때마다 저는 그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해서 끝내는 제 마음은 그에 대한 증오로 가득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야 저는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야말로 산길에 쓰러져 있는 중상입은 길손이다 그 증거로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려고 계속 외치고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야말로 참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나 자신을 놓고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교만한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의 속죄를 믿습니다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저도 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진실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신앙 고백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 말도 않고 열심히 끝까지 읽고 난 미오리 미네여 씨는 역시 묵묵히 두루마리를 둘둘 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멘인가 하고는 노보 앞에 그 신앙 고백서를 탁 놓았다 쓸데없는 것을 읽었네 치기가 사라지는 걸 하고 말했다 그러나 미네여 씨는 스토브의 옆을 떠나려 하지는 않았다 노보는 마음속으로 아무쪼록 이 친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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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시건방졌다 내 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네의 마음의 생활을 향상시켜 본다고 수선을 떨었으니 말이다 자네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람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나는 우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용서해 다오 노보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스토브에 불타는 소리만 들릴 뿐 미오리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노보가 세례를 받은 지 두 달쯤 된 밤이었다 3월도 가까운 포근한 밤이었다 낙선물이 밤이 되었는데도 소리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노보는 스토브를 째며 철도 규칙집을 잃고 있었다 현관 문소리가 덜커덩 하고 났다 또 미오리비네 요시라도 왔나보다 생각하며 나가보니까 뜻밖에도 와구라 네이노스케의 커다란 몸뚱아리가 좁은 현관을 막고 있었다 자그마하고 아담한 집이구먼 와구라는 책상에 아무런 도구도 없는 방을 휘 둘러보았다 정말 큰일일세 나가노군 와구라는 내놓은 차를 꿀꺽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뭡니까 또 보는 와구라가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뭔가 또 입장 곤란한 말이 아닌가 했다 호롱불이 밝구나 너는 치밀하니까 손질 상태가 좋아 호롱불을 쳐다보며 와구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실은 실은 말이다 미사의 문제인데 와구라는 뭔가 살피려는 듯 노보의 얼굴을 보았다 미사의 문제라면 옛날에 벌써 거절했었다고 생각하면서 노보는 약간 양미간을 찡그렸다 아니야 자네한테 받아달라는 뜻이 아닐세 노보의 표정을 보고 와구라는 웃었다 실은 미사의 신랑이 정해졌어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노보는 미사의 매력있는 몸매를 퍼득 떠올렸다 마음 바닥에서 뭔가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다 축하한다는 건가 실은 상대가 미오리일세 노보는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놀랐지 놀랐습니다 노보는 솔직하게 답했다 멀고도 가까운 것이 뭐라 했더라 나가노군 나도 잘못이었어 실은 말이다 사뽀루에서 아사이가와에 왔을 때 미오리를 한 달가량 우리 집에 있게 해 주었지 그 이야기는 노보도 듣고 있었다 미오리의 어머니가 신경통인가로 같이 올 수가 없어서 미오리가 단신 부임했다는 것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와구라의 집에 있은 것은 맨 처음 며칠 뿐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인가 말입니까 부모는 바보라는 말이 맞는 거야 미사는 어느 누구의 딸들보다 야무진 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미오리 따위한테 빠질 줄은 몰랐어 사뽀루에서 있었던 미오리의 비행에 대하여 와구라는 아내한테도 미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미오리가 이른 아침에 노보와 함께 사죄하러 왔던 것은 아내도 미사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녀들은 알 턱이 없었다 단지 와구라의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사라는 아이는 제 어미처럼 남자의 그늘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없는 아이일세 미오리가 벌벌 떨고 쩔쩔매면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측은히 생각되었던 모양이야 필요 이상으로 미오리에게 친절하게 했던 게지 미오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받아들였는지 또 미사도 그 잘못 알고 덤비는 것이 좋았는지 그간의 사정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말일세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젊은 것들이 한 지붕 아래 한 달 이상이나 있다 보면 괜시리 묘한 기분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내가 역시 아차 실수한 셈이야 그 후에도 사람의 눈을 피해 살짝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쨌거나 애기가 태어나게 생겼으니 평소에는 호방하던 와구라도 이 일에만은 손을 든 모양이었다 노부호는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 큰일 났다고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새삼스레 다시 축하한다고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묵우리가 치해 갖고 와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곤 한 연휴를 알듯 하였다 노부호의 접근을 묵우리는 미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다 와그라씨 묵우리도 결혼하게 되면 침착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노부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는 남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위해 염려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는 아버지가 될 듯 하였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그 녀석은 속이 좁으니까 엄청난 나쁜 짓은 못할 걸세 와그라는 자기 무릎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말이다 나가노군 자네 같은 사나이에게 미사를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자네와 미오리와는 차이가 너무 커 와그라는 미련이 담긴 듯한 웃음을 웃었다 노부호는 얼굴을 들고 말했다 와그라 와그라 자기 자신이 노부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그런 미오리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노부호는 부끄러워했다 와그라는 낸 뭐라고 적혀있건가 내 눈으로 본 것은 틀림이 없어 아니 나뿐이 아니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고 바보는 바보인 거야 와그라는 짠소금 선베이를 소리내어 씹었다 어쩔 수가 없군요 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나와 미오리도 똑같다고 말하는 건가 농담이 아니야 난 미오리보다는 조금은 낫다고 생각한다 와그라는 계속 센베이를 과작 과작 씹었다 와그라씨 와그라씨께서 성경 좀 읽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저쪽이 훌륭하고 이쪽이 바보처럼 보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고 하면 그땐 달라집니다 나는 훌륭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슴을 펼 수 있겠습니까 노부은 어디까지나 진지했다 그래도 말이다 나는 바람피운 것도 겨우 다섯 번 정도일 거야 이 메이지 시대의 사나이가 계집질을 했다고 해서 별로 나쁠 것은 없을 테고 남의 것을 훔친 일이 있을 턱도 없고 물론 살인한 적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염라대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와그라는 이렇게 말하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곧 돌아갔다 갈 때 장화를 신으면서 와그라가 말했다 나간옥은 바보 같은 녀석이다만 그 미울이란 녀석에 뒷바라지 좀 해줘 그래 그 녀석에게는 방금 자네가 말한 예수의 이야기도 들려줘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다만 와그라는 큰 손을 내밀어서 노보의 손을 굳게 잡았다 비오리와 미사는 결혼하여 지난달에 예쁜 딸을 낳았다 비오리는 포금하는 일도 없어졌고 근면하게 되었다 부부의 사이도 좋은 모양이어서 염려할 일은 거의 없었다 노보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뽀루의 후지코를 방문하는 일은 좀처럼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주에 한 번쯤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 예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오히려 요시가와 쪽에서 가끔 아사이가와로 찾아오게끔 되었다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 노보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요시가와가 성큼 예배당 안에 들어섰다 노보는 눈인사를 하고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하려 했다 그런데 요시가와의 뒤에서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들어왔다 앗 다깝기 형님 노보는 불수 큰 소리를 냈다 삼사십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노보는 당황하여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들은 곧 다시 노보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걸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끄덕이고 있었다 듣기에 별것 아닌 듯 했지만 노보의 이야기에는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정렬이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컴컴한 파도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는 듯 진지했다 주일학교가 끝나자 아이들은 와 하고 노보를 둘러쌌다 그리고 노보의 손을 잡아보고 어깨를 만지고 그리고는 만족한 듯이 돌아갔다 야 어른이 됐구나 닭가시는 여전히 큰소리였다 닭가시형 용케 이런 데까지 찾아오셨네요 요시가와 어떻게 닭가시형하고 도쿄의 어머니께서 사뽀루에 내리거든 나한테 들리도록 하신 모양이다 선물까지 보내시면서 말이야 그래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안 내주었나 미안하군 노보는 모처럼 교회까지 왔으니까 하면서 계속되는 어른들의 예배에 두 사람도 참석해 했다 대단하구만 뜻도 모를 이야기 잔뜩 듣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닭가시는 그래도 유쾌하게 말했다 내 어머니한테 좋은 이야기 선물이 생겼다 일부러 아사이가와 구석까지 예수 설교를 들으러 다녀왔다고 하면 눈물 흘리며 감격할 거야 게다가 내가 진지한 얼굴로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노보와 요시가와는 소리를 모아 웃었다 아사이가와의 8월의 햇볕은 뜨거웠다 세 사람은 잠시 걸어서 노보의 집에 왔다 돌아오는 길에 주문했던 국수를 셋이서 먹으며 노보는 닭가시에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코의 아이가 커서 집에 뜰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마치코의 남편인 기시모도가 어머니 기꾸를 잘 봉양한다는 이야기 기꾸가 노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등 닭가시는 떠들썩하니 이야기했다 노보는 갑자기 닭가시와 함께 도쿄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닭가시 닭가시 형님 저도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노보의 이야기에 닭가시는 희죽 웃었다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는 정도로는 내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지 너도 2년 동안이나 호카이도에 있었으니까 이제 되지 않았니 슬슬 돌아오도록 해라 요즘 도쿄에 출장이 잦다는 닭가시는 가끔 오사카 말과 도쿄 말을 섞어서 썼다 이번에도 말이다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일는지 모르겠다만 그보다 너를 도쿄에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뽀루가 장사가 되는가 어떤가 보고 오겠다고 구시를 붙여서 왔다 노보는 요시가와의 얼굴을 보았다 요시가와는 말참견을 안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닭가시형님 고맙긴 합니다만 전 좀 더 호카이도에 있을 생각이에요 도브는 잘라 말했다 후지꼬에 관해서는 세례에 된 복와 함께 자세히 적어보냈다 어머니인 기꾸도 두 사람의 일에 관해 기도한다고 몇 번이나 적어보냈다 그 이야기가 왜 닭가시에게는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노보는 약간 불안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노보 자네는 장남이야 한 가정에 한 가정에 장난쯤 되는 사람이 스물 네 살 다섯 살이 되면 장가도 안 들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저 그저 4-5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노보는 온화하게 말했다 이봐 이봐 너 이 시골에 어디가 좋아서 이제 4-5년이나 더 여기에 있겠다는 거냐 좋다 여기가 좋다면 그것도 좋다 그 대신 도쿄에서 좋은 신부는 데려다 줄게 다시 노보는 요시가와를 보았다 요시가와는 듣지 않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둥근 손가락으로 만두를 먹고 있었다 다카시 형님 저에게는 결혼 상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보는 앉음새를 고쳤다 덥다 더워 아시가와란 묘한 곳이구나 금년 설엔 영하 41도 어쩌고 해서 깜짝 놀랄 추위라고 했었지 여름인들 얼마나 춥겠나 해서 겁을 먹고 왔는데 오늘 같으면 도쿄와 별로 다를 것도 없겠다 다카시는 굵은 목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다카시 형님 저에게는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보는 되풀이했다 음 알고 있어 알고 있단 말이다 이 요시가와씨의 누이 동생이지 하지만 말이다 나도 사뽀루에서 만나보고 왔다만 폐병이더구나 게다가 카리에스까지야 불쌍하긴 하지만 낫지 못한다 요시가와씨도 그것을 모를 턱이 없어 모름지기 평생 낫지 않는 처녀를 기다려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너야 그런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처녀를 신부감으로 정한 너야말로 너무한 거야 보기만 해도 너무 야외여서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만 같더라 다카시 형님 푸지꼬는 꼭 낫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흠 예수의 하나님은 그런 이익을 주는 건가 기독교는 이익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아니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낫지 않으면 나도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보야 말도 안 된다 다카시는 사양이 없었다 바보라도 좋습니다 다카시 형님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가노가의 장남으로서 자손을 남길 책임도 있어 가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가문이나 혈통을 세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것도 모르나 호카이도에 오더니만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 영화 41도라더니 머릿속까지 얼어붙은 모양이로군 묵묵히 듣고 있던 요시가와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나가노 꼭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나도 말해두고 싶다만 후지꼬의 오빠로서 자네의 마음씨는 참으로 고맙다 하지만 내 친구로서는 그렇게 고마워하고만 있을 수가 없군 나로서는 후지꼬도 귀엽다 하지만 너도 행복해 줬으면 하네 쓸데없는 소리하면 곤란해 아니야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일생이란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야 젊은 시절을 저런 후지꼬와 같은 아이를 기다린다고 헛되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 점을 다시 생각해 줬으면 하네 요시가와군 내 일생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내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택한 길이란 말이다 충고는 고맙지만 나는 후지꼬씨가 낳는 것을 기다리겠네 그렇지만 말이다 요시가와가 이렇게 말을 이유려 할 때 다카시가 크게 손을 저었다 요시가와씨 말해봤자요 이 녀석의 어머니는 예수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기까지 했던 바보니까 말이요 고집은 어머니한테 이어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말해보았자 말한 것만큼 더 헛될 뿐이요 다카시는 이렇게 말하고 유심히 노보야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 위대한 사나이라고나 해둘까요 요시가와씨 커다란 부채로 다카시는 소리 내어 바람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의 눈에 눈물이 슬며시 고여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노보는 아사이가와 로쿠조 교회의 초대 주일학교 장으로서 거의 교회를 쉬지 않았다 노보의 얼굴은 누가 보아도 늘 어떤 빛에 비치고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났다 직장의 상사에게도 부하에게도 노보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있었다 이미 아사이가와 온소사업소 서모 주임의 지휘에 있었던 노보였지만 그 지휘와는 별도로 노보에게 성경을 강의해 달라는 소리가 아사이가와를 비롯하여 사뽀르 시베츠 와츠사모 등의 철도원 사이에 일어났다 노보는 가능한한 시간을 내어 휴일이나 출장 때마다 희망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기회를 가졌다 메이지 37, 8년의 로일전쟁을 경험한 청년들 중에는 승전의 기쁨에 들뜬 새인들과는 달리 진지하게 생사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자도 있었고 형제나 지인을 전쟁에서 잃은 자도 있었다 미오리도 그 전쟁에 나갔던 한 사람이었다 아사이가와에서의 성경연구회에는 미오리도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오리는 코끝으로 냉소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사뽀류에 출장할 때에는 노보는 반드시 후지코의 병상을 찾았다 이 5년 동안의 후지코는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다 지난 날에 누워있기만 했던 환자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혈색도 좋고 집안에서 활동하기에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앞으로 1년쯤 있으면 후지코를 아사이가와로 데려다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 노보는 그날을 즐겁게 기다리게 되었다 성경연구회를 통하여 각처에서 노보를 흠모하는 소리가 더욱 높아졌는데 개중에는 성경은 까다롭지만 노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상사들은 조금 문제시되는 부하가 있으면 노보 밑으로 배속시켰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관례가 되기까지 했다 나가노 노보는 철도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사이가와와 로쿠조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아사이가와 철도 기독교 청년의 성서연구회가 철도 기숙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여전히 나가노 노보였다 비오리는 그 15-16인 속의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끊임없이 냉소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성경 강의 후에 모두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동안 미오리는 한쪽 무릎을 안은 채 방관하고 있었다 노보였은 미오리의 그런 태도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윽고 폐해가 되어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러나 미오리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있었다 늘 열심히 나와주는군 노보였은 미오리에게 웃는 얼굴을 보냈다 뭘 재미 반으로 나오는 거지 뭐 화제를 돌리려는 듯 미오리가 말했다 반 재미로라도 빼지 않고 나오다 보면 곧 참으로 재미있게 될 거야 글쎄 어떻게 될지 확실히 나가노군은 말은 잘해 그런데 자네는 본심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나 방바닥에 맨발을 뻗으며 미오리는 말했다 7월 중순에 무더운 밤이었다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으면서 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말하기 안 됐지만 나는 자네가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이야기를 듣고 있지 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미약한 것이니까 미오리 군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대답할 말이 없구만 또 부오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미오리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속으로 헤매고 있으리라 또 부오는 생각했다 어쨌거나 집회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전쟁에 가기 전에 하나 갔다와서 하나 이렇게 해서 미오리는 일남일녀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다른 얘기지만 나가노군 자네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가끔 미사한테 찾아와 줬다면서 미사는 미오리가 출정할 당시 미오리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다 미오리가 떠난 지 반년쯤 지나서 미오리의 어머니는 내일열로 쓰러졌는데 미사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아무런 보람도 없이 4일 후에 죽고 말았다 그 후 미사는 친정의 아이와 함께 몸을 맡기고 있었다 물론 미오리는 노보의 부하였기 때문에 가끔 방문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장의 상사로서 다른 출정 가정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혼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늘 직장의 부하를 동반시켰다 그것과는 별도로 와구라 개인으로부터의 초청을 받고 방문한 적은 몇 번 있었다 인사를 받을 정도로 여러 번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그러자 미오리는 낄낄 웃었다 아니야 자주 찾아왔던 모양이던데 미사는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나를 바보 취급하려 든단 말이야 걸핏하면 나가노 씨는 훌륭한 분이다 나가노 씨는 훌륭한 분이다 하고 곧잘 칭찬을 하고 그랬어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로군 또 보호는 순수하게 머리를 숙였다 미오리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은 그런 미사의 말이 강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인가 하며 또 보호는 미오리의 마음을 알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뢰 신뢰했네 웃었다 미오리가 깊이 구하는 것 깊이 구하는 것이 있어서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오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먼저 전쟁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뭔가 미사에 타신 듯 싶어 화가 났다. 자기가 집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어머니를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음으로 불만인 것은 미사가 자기 없는 동안에 친정에 가 있었던 사실이었다. 자기는 와그라의 데릴사유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발이 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타올랐다. 세 번째는 미사도 와그라도 나가노 노보의 칭찬을 지나치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미오리도 내심 노보를 존경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노보라면 한껏 죽히고 칭찬하는 와그라가 못마땅했고 맞장구를 치는 미사도 묘하게 얄미웠다. 두 사람은 결코 미오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오리에게는 그들이 나가노를 높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 동안 미오리는 혹 미사가 노보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오리가 성경 연구에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노보가 말하는 것쯤. 자기도 말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였고 노보의 신앙이 어느 정도 진실함과 부딪혀보고 싶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 노보는 웅변이었다. 듣고 있노라면 미오리도 부지불식간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때가 있었다. 집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고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보는 출장 중이어서 직장에 없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어이 나간호 씨는 왜 장가들지 않지? 그 사람은 우리들 범인과는 달라서 여자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다. 병신은 아닐 텐데 여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수 있나? 미오리는 와그라와 미사한테 잠깐 엿들은 후지꾸를 떠올렸다. 요 사이에 카리에스를 앓고 있는 여자를 몇 년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미오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미사를 거절하기 위한 구실일 것이고 의외로도 보는 병신일지 모른다고 미오리는 생각했다. 아니야.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몸에 깃든다고. 주임님께서 병신일 턱이 없어요. 대뜸 반론을 편 것은 겨우 두 달쯤 전에 사뽀루에서 부임해온 하라갱 이찌였다. 하라는 격정적인 성미여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상사와 동료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매우 마음씨 착하고 진실한 인간이지만 욱하고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사뽀루의 직장에서는 모두들 쓰기 어려워했던 인물이었다. 아사히가와의 나가노 노보라면 어떤 인간도 다 써낸다는 정평이어서 하라는 노보한테 보내줬던 것이다. 순진한 하라는 대본에 노보의 인품에 매료되었다. 노보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잘못은 모두 노보가 뒤집었었다. 노보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멋있게 통솔해 갔다.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엄한 데가 있었다. 하라에게 있어서 나가노도보가 하는 일은 모두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겨졌다. 주임님께서 병신이라니 너무하십니다. 이 직장에 옮겨온 뒤로는 얌전했던 하라도 이때만은 그 격렬한 감정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하라군. 왜 나가노 씨는 결혼하지 않는 거야? 벌써 나가노 씨는 얼추 서른이 될 거야? 요즘 젊은 사람이 서른이 되도록 혼자 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미오리는 하라를 놀렸다. 하라의 얼굴은 목을 졸린 것처럼 빨갛게 되었다. 뭐라고? 주임님의 욕을 해봐라. 나는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하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미오리에게로 다가갔다. 미오리 씨, 당신 증거 있어? 주임님께서 병신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나이에 장가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야. 그런 것이 증거가 되나? 주임님의 부인이 될 정도의 사람이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녀서야 되겠나 말이다. 두고 봐라.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여자와 결혼할 테니까. 묘하게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누군가가 동감하면서 말했다. 맞는 말이야. 나가노 씨는 곧 굉장히 훌륭한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야. 이 말에 하라는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모양이었다. 미오리는 그날 이후로 노보를 불구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온전히 건강한 사나이가 여자 없이 교회와 일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나이에게는 사나이로서의 욕정이 있다. 그것은 식욕과 같은 것이라고 미오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도보가 식사를 하는 이상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중두리하는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시치미를 뗀다는 것은 위선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보는 한 번도 음단패설을 농한 적이 없었다. 입을 열면 신앙의 이야기였다. 그런 그의 어디인가에 거짓이 있다고 미오리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 위선의 가죽을 벗겨주겠다. 미오리는 그런 악마에 찬 눈으로 도보를 보고 있었다. 도보가 교회에서 돌아오니까 어머니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에 매월 보내는 용돈을 붙였더니만 그것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도보는 옷을 벗고 실내 옷으로 갈아입었다. 도보의 외출복은 오직 한 벌뿐이었다. 직장에도 교회에도 색이 바랜 이 단벌롯으로 충분했다. 옷의 빛깔만 보고도 도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색이 바래 있었다. 도보는 실내 옷 차림으로 꿇어 앉아 가위로 정성껏 봉투를 뜯었다. 여전히 기꾸의 글씨는 예쁘다. 두루마리 종이에다 먹의 농담도 선명하게 흐를 듯이 써놓았다. 매일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도 때로는 도쿄처럼 더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아무쪼록 더위와 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몸을 조심해라. 매월 기중한 월급 중에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보내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기시모도도 맛집고도 큰아이도 작은아이도 더위에 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편지 보니까 후집고가 매우 건강하게 되어서 내년 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모두들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다. 용케도 지금까지 중병을 앓는 사람을 기다렸다. 내 자식이면서도 훌륭하게 여겨져서 기뻐하고 있다. 이런 말 하면 혹 언제나 하는지 모르겠다만 결혼한 다음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둘이서 도쿄로 돌아오라고 마음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 뭐라 해도 후집고는 도쿄 태생이니까 추위가 심한 아사히가와보다는 도쿄 쪽이 지내기 쉬우리라 생각한다. 취사, 세탁 같은 것도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심정은 잘 알겠다만 남자에게는 남자의 일이 있느니라. 여기에 와서 살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기시모도는 가까운 장래에 오사카에서 개업하게 되어서 이 집엔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또 부호는 2, 3년이라면 호카이도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던 기시모도를 생각했다. 기시모도는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2, 3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시모도는 흥고에 집을 나갈래야 나갈 수는 없고 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듯이 후지꼬의 몸을 위해서도 도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도보는 생각했다. 다만 지금 한창 부흥되고 있는 주일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호카이도로 불러오는 것도 안 된 생각이 들었다. 아사이가와에서 도쿄로 전입하는 것은 힘들는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그만둬도 좋다고 생각했다. 또 부호는 가능하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어머니와 후지꼬를 부양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라면 고생을 잘 참아 훌륭히 협력해 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생활은 어떻게 해서라도 되리라고 또 부호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리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부호는 몇 번인가 남들에게도 들려주었고 자신도 몇 번이나 생각해왔는지 모른다. 요 전번에 출장으로 사뽀루에 갔을 때 후지코도 말해주었다. 노부호 씨는 지금의 일이 진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당신은 본심으로는 다른 길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후지코는 서글서글한 밝은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때 노부호는 과연 후지코로구나 생각했다. 알고 있군요, 후지코 씨. 알고 말고요. 노부호 씨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밖에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부호 씨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다만 신앙으로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복사가 되는 것만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하지만 당신은 복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그 말을 노부호는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머니의 편지에 의해 그의 결심은 섰다. 내년 봄에 도쿄에 전임할 수 있겠는지 어떤지 와그라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미 철도는 전국이 관영으로 되어 있어서 아사히가와도 철도 회사에서 구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쨌든 내년 4월에는 후지코를 데리고 도쿄에 돌아가야겠다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이러나 저러나 결혼할 예물은 후지코의 집에 보내야 한다.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것 같아서 돈을 보내는 것은 싫었다. 그러나 그리 풍족치 못한 요시가와의 집에 이래저래 비용이 가해져서는 곤란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시가와의 아이가 하나 생겨서 쩔쩔 매고 있다. 노부호는 연말의 보너스를 예물 마련하는 데 충당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예물을 가져가는 것은 해가 바뀌게 마련이었다. 아직 반 년은 남았지만 와구라 부부에게 예물 갖고 갈 사람을 부탁하리라 노부호는 생각했다. 11월 말에 노부호는 요시가와와 함께 와구라의 집에 갔다. 이미 눈이 굳어져 버린 거리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둘은 걷고 있었다. 요시가와 쪽이 키도 크고 살도 쪄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요시가와는 노부호보다 연상으로 보였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요시가와가 말했다. 뭐가? 아니, 너와 나는 왠지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까부터 나는 저 소학교 4학년 때 도깨비 퇴치하려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 아, 그건 도깨비 퇴치였던가? 고등과 여학생의 변소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던가? 유령이 있다고 했던가? 그래서 법석을 떨고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이었지. 굳게 약속했던 친구들 중 약속을 지킨 것은 요시가와와 자기, 그렇게 꼭 둘뿐이었다고 노부호는 해상했다. 그러나 자기는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없이 비오는 밤의 교정에 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시가와는 달랐다. 요시가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으나 별로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 후로 요시가와와 노부호 사이에 우정이 생겼다.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꾸짖어주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와 요시가와는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지 못했을 것이었다. 요시가와군 내 덕분에 단 호카이도에 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신앙과 후지꼬를 받은 것이지. 깊은 감사가 담긴 음성이었다. 후지꼬는 행복한 아이야.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려준 노부호의 진심이 새삼스레 요시가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야말로 행복하지. 너는 처남이 되고 후지꼬는 아내가 되었다. 이 이상의 것은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가? 요시가와의 음성이 떨렸다. 사전에 방문한다고 와그라에게 통지해 놓았었다. 노부호는 요시가와를 와그라에게 소개했다. 그렇구먼 이 사람의 누이동생인가? 나간호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도 알만하네. 첫눈에 와그라는 요시가와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래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신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만. 새삼스레 요시가와 노부호는 머리를 숙였다. 오라, 벌써 그렇게 병이 나았나? 와그라는 놀라며 차를 날라온 아내를 돌아다 보았다. 어이, 들었나? 나간호군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야. 훌륭하구먼, 훌륭해, 정말. 와그라는 계속 놀랐다. 그러나 기다리는 몸은 길었겠지. 자네의 성이 나간호이지만 오라해도 긴 세월이지. 나간호의 가나를 길다고 새김. 아마 육, 칠년은 기다렸지. 농담을 하면서 와그라는 그 굵은 손가락을 꺾으며 셌다. 참말로 우리 미사도 들으면 기뻐할 거예요. 미사는 지금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철도 관사에 살고 있었다. 미사도 말이지. 음, 미사도. 좋아. 어쨌거나. 축하하네. 와그라는 안줌새를 고치고 머리를 숙였다.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다. 그달 3월에 노부호는 사뽀로의 후지꼬집을 방문했다. 눈이 내리는 포근하고 조용한 오후였다. 안방에는 요시가와 부부도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있어서 그야말로 설다운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후지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깐 심부름 좀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인상이 좋은 요시가와의 아내가 말했다. 그 말에 노부호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보였다. 기뻤다. 포근하다고는 하지만 겨울이다. 후지꼬가 한겨울에 애출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꿈만 같았다. 곧 후지꼬가 돌아왔다. 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돌아왔다. 그것이 마치 건강해졌다는 표시인 듯 하여서 노부호는 기뻤다. 신년 인사를 마친 후지꼬는 자기 입은 옷을 보이며 노부호에게 말했다. 나간 옷이 좋은 옷이죠? 오빠와 울케가 지난 연말에 사준 거예요. 생전 처음 입는 좋은 옷이에요. 후지꼬의 가르마탄 머리끝에 은빛의 머리핀이 반짝이고 있었다. 밖에 나가면 감기 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번 겨울에는 한 번도 감기 들지 않았어요. 다음에 나간 옷이가 오실 때는 저 옆까지 마중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후지꼬는 부드러워 얼굴을 붉혔다. 애띈 표정이 사랑스러웠다. 정말이냐? 후지꼬? 요시가와가 놀라듯 말했다. 노부호는 후지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역 개찰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누운 채로였던 몇 해 동안에 후지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은 거짓말 같은 행복이었다. 이야기는 예물 가져오는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옮겨졌다. 가능하면 1월 중에 예물 드리는 일을 마쳤으면 하고 노부호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시가와의 아내가 산딸이다. 2월에 들어가게 되면 노부호의 주일학교와 일 관계로 좀처럼 휴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요시가와와 노부호는 새 달력을 뒤지다가 끝내 2월 28일 저녁에 하기로 정해버렸다. 조금 늦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준비도 있을 텐데 노부호는 염려하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상점에는 아무래도 등불 놀이 때와 연말이 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비엔 돈이 없어도 된단 말이다. 요시가와가 태연하게 말했다. 노부호는 안심했다. 그렇긴 하구만. 그럼 그때까지 예물 드리는 일은 기다려주게나. 2월 27일에는 나요리에서 철도 기독 청년의 지부가 결성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노부호는 다음 달인 28일 아침에 나요리를 출발하여 아사히가와에서 중신인을 맡은 와구라 부부와 같이 차를 타고 삿보로로 오기로 했다. 나간호 씨, 후지코와 같은 아이를 받아주다니.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울먹였다. 후지코가 건강하게 된 뒤로 마음을 놓은 탓인지 많이 늙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런 요시가와의 어머니를 보면서 노부호는 자기 어머니인 기꾸도 저렇게 늙으시지 않았겠나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4월에는 후지코를 데리고 도쿄로 간다. 후지코와 둘이서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하자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나도 도쿄에 가고 싶어졌다.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오랜만에 아이처럼 말했다. 그 사이의 어머니도 도쿄에 가게 돼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후지코가 애닫는다고 와달라 편지할 테니까요. 요시가와는 또 놀리듯 말했다. 아이, 오빠두. 후지코는 빨갛게 되어서 얼굴을 가렸다. 머리핀이 또 흔들렸다.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아내도 소리를 모아 웃었다. 즐거운 한때였다. 노부호가 가겠노라 하자 후지코가 여기까지 배웅 나가겠다고 했다. 고맙지만 후지코씨 다음에 올 때 맞아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예요. 저 전송하고 싶어요. 되는 거지, 오빠? 음, 그래. 후지코로서는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하는 말에 요시가와는 노부호의 얼굴을 보았다. 고맙지만 말이요. 오늘은 벌써 한 번 외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추운 날엔 자중해야 해요. 겨우 이만큼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후지코는 겨우 온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 후지코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평소에는 어떤 일일지라도 노부호가 말하면 즉각 순순히 말을 들었던 것이다. 왜 후지코는 이렇게 온순할까? 언젠가 노부호가 이렇게 말하자 후지코는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답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과연 역시 내가 당했어. 하지만 노부호 씨도 역시 에베소서 5장이에요.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야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을 두고 후지코는 말한 것이었다. 그런 후지코가 자꾸만 전송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 노부호에게는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사히가와의 돌아온 뒤에도 노부호는 후지코가 혹시 감기라도 들어서 병이 도지는 것 아닌가 혹은 급성 폐렴이라도 걸려서 갑자기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다. 나간옥은 내일이 예물 드리는 날이라고 했지? 도부호와 미여리는 마주앉아 밤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벌써 시계는 9시를 넘고 있었다. 나열이의 철도 기숙사의 방이었다. 오늘 출장을 위해 아사히가와를 출발할 때부터 미여리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다. 노부호가 어떤 말을 걸어도 미여리는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하면서 미여리 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노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덕분이지. 덕분은 무슨 덕분? 내 덕분일 수가 있나? 미여리는 손수 술을 따르면서 아직도 삐딱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요사이에 미여리는 특히 와구라의 사회임을 내세우는 양 매사에서 노부호에게 부딪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야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사람들의 덕분이지. 노부호는 미여리가 어떻게 나오거나 상관 않고 진지하게 말했다. 노부로서는 특히 후지꼬와의 결혼은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미여리는 이 한 주간 정도의 기간에 미사의 기분이 나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부호의 결혼에 있는 것만 같았다. 특히 지난 밤엔 심했다. 와구라가 미여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장모는 28일 밤은 삿보로에서 자야 한다. 나가 너의 예물을 갖고 가야 해. 집이 비니까 미사라도 보내라. 싫어요 전. 미여리가 대답하기 전에 미사가 노골적으로 거절했다. 미사가 싫으면 미여리 군이라도 와주지 그래? 와구라는 미사의 태도 같은 것은 의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부부 싸움이라도 하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자기가 뛰어들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쨌거나 나가 너는 훌륭해. 메이지의 시대에 들어와서 세상이 한창 경박하게 흐르고 있는 판국인데 그 녀석은 어떻게 된 놈인지. 이렇게 시작하는 와구라의 말을 미사는 가로막듯이 말을 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사위사무시지 왜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와구라는 웃었다. 네 바보예요. 차라리 전 바보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와 남편 앞인데도 상관치 않고 미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미사는 본래 성미가 강한 편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는 아니었다. 미오리에게 아내로서 잘 섬겼고 가정 꾸리는 섬시도 좋았다. 결코 푸녕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밝은 여자였다. 그런 미사가 이 일주일 동안 묘하게 부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양이었다. 미오리는 미사의 마음속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쾌했다. 지금까지의 미사는 어쨌거나 노보가 독신이라는 데에 위로를 받고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랬던 것이 노보의 옘을 드리는 일을 당하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였던 것이다. 미오리는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 되었다. 그 일을 지난 밤부터 쭉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미오리는 노보가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간옥은 당신의 신부감은 폐병의 카리에스의 전름발이라면서? 술이 들어가자 한층 대담해진 미오리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 노보는 미오리의 무례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후지꼬를 멸시한 데에 대해서는 약간 화가 났다. 나간옥은 정도의 사람이 그런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 미사와 같은 여자의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노후보는 뿅뿅히 젓가락을 놀렸다. 이봐, 나간옥은 우리 여편내보다 그 전름발이 여자가 좋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야? 제기랄 재미도 없어. 이봐, 우리 미사에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고 묻고 있어. 우리 미사는 몸도 기량도 나무랄 데가 없어. 그 미사보다 병신 여자 쪽이 낫다고 바보 취급을 했으니 미사가 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떠드는 사이에 미오리는 기분이 조금 밝아졌다. 미사가 부은 것은 노보에게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름발이에다 병자인 여자한테 밀려난 여자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겠는가고 갑자기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뭐라 해도 남편인 자기 앞에서 그렇게 울 이유가 없다고 미오리는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 여자는 그리스도 신자라면서? 미오리는 갑자기 마음이 풀렸다. 그럼, 훌륭한 신자지. 노 보는 미오리가 불쌍해졌다. 늘 마음속에 의물한 생각을 품고 사는 그가 측은히 여겨졌다. 동료의 월급 봉투를 훔친 이후로 미오리는 이상하게 삐뚤어진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렇게 가책을 느끼고 있으니만큼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노 보는 미오리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신자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훌륭한 신자가 훌륭한 나가노군과 결혼해갔고 아침부터 밤까지 아멘, 아멘 이라면 그거 별 재미없겠는걸? 또 보는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리스도 신자라는 아이는 낫겠지. 나가노군이 아이를 낳는다? 하하하. 큰 소리로 웃은 미오리는 술에 억병이 되어 있었다. 또 보는 조금 빨개졌다. 순진하구먼. 나가노군은. 나는 한 가지 나가노군에게 전부터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썩내지 않겠나? 뭐든 물어봐. 또 보는 먹고 난 밥그릇에 숭룡을 부었다. 나가노군은 왜 모입하러 안 다니지? 미오리는 치안 눈을 노보에게 고정시켰다. 말을 듣고 노보는 생각해보았다.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노보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았다. 노보는 신자이기 전에도 여자와의 관계를 가진 적은 없었다. 나가노군. 아직 여자 사본 적 없어? 없지. 한 번도. 샤아. 한 번도. 어이없다는 듯 미오리는 노보를 봤다.